그렇게 하겠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빠진 만찬 그냥 제외해버린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편해하니까 한동훈 당대표하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상큼한 관계는 아니죠. 상큼한 관계는 아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매사를 적극적으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번 의료 분야 의과대학 정원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해요. 반면에 한동훈 당대표는 여러 의료계 담당자들도 만나보고 시중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밀어붙여서 계속 가다가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제 좀 절충안으로 2026년도 그렇게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다. 그게 또 탐탕치 않으니까 의료계를 어떻든 의정협의체로 끌어들기 위해 가지고 2025년도 정원까지 의제 제한 없이 공론하자 이렇게 하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아마 이번에 이렇게 만찬에서 제외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의아함과 불쾌감만 남았다. 한동훈이 빠진 대통령실 만찬에 여당 내부 뒤숭숭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수면 위로 이렇게 표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찬 사건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보거든요. 아마 의료 사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한동훈 불참 소식에 윤석열과 갈등성 재점화 친한 게 누가 일부러 갈등서를 부추게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뭐 사건은 사건입니다. 아무도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보기에 그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게 그냥 묻혔으면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가 빠진 만찬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만찬에 참가한 사람들의 2위라는 것이 몇십 명이 될 건데 그 일이 여러분 어떻게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한 현역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가 빠진 대통령실 만찬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겠냐 당연히 당대표 패싱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 당연하죠. 단순한 식사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은행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추질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을 대단히 우려했다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도 틀리거나 과장된 게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위원들과 지난 8일 내요. 13일이 아니고 8일 대통령 관제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9일 새벽이었다. 이게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뉴스인데 여당 안팎에서는 그 직후부터 어떻게 그 사실이 한나절 만에 알려졌나. 어쨌든 두 사람은 참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고 과거에 이제 공천 문제 때문에 충돌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번에 이제 의로 사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질 수밖에 없고 한동훈 당대표는 비교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참 보통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무엇인가를 대통령실에 아마 흘린 모양이죠. 대통령실에 무엇인가를 오픈할 때는 다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번 만찬이 뭔가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당장 만찬 다음 날에 보도될 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그런 두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굉장히 끄끄러운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이 그장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묻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이제 차별할 한 거 아닙니까 하죠. 속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닌 것을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거나 확인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제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 본인 속내를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이제 뭐 거의 수평선을 걷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보시면은 이 도이치축가 조작 사건 이거 이제 뭐 야당에서 이걸 놓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번 사건을 1심 판결의 이름 기반을 두고 비교적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 우호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2심 판결 내용을 보고 2심의 재판부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가를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사건이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4심의 재판부가 의견을 만我就